4일 오프가 생겨서 직원 티켓으로 방콕 여행 갑니다 얼마지? 티켓이? 왕복 한 20만원 정도에 맥모닝 세자리 빈대를 차지해서 편하게 두어서 가고 있습니다 세자리 빈대를 차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자리 빈대를 차지해 세자리 빈대를 차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자리 빈대도 차지해서 고마워 사라진러진 콜로의 시간 세자리 빈을 통해 정리한 번도 라이브도 오늘 월요일인가? 요리랑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신났다! 람보뜨리로도 가고 있어요 볶음밥이랑 왜이래? 이거 찍는데 뒤에 람보뜨리라고 딱 나와 뒤에 람보뜨리라고 딱 나와 가쿵카 매일 먹이 가자 5개 열어 진짜? 맛있어? 어깨춤이 나와? 어? 람보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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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로고가 있어 오븐 얼굴이 카림씨 카림 약간 아랍이 기분 아니야? 밀크커피 블랙커피 아이스 카피 및 밀크 아 진짜 진해 보인다 진짜 진한 것 같아 되게 완전 진한 것 같아 너무 까만데? 야 진짜 간장 같다 땡큐 맛있겠다 국로에 저녁 먹으러 가요 팟타이 캐슈넛 치킨 모모글로리 볶음밥 우리 탈냅불이구나 탈냅불 탈냅불 이거 아까 불만 나는 거 아니야? 다시 탈냅불 음식 나와 밥 먹고 빼야겠어 렌즈 불편해 그리고 합격 전화 받고 바로 너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끼면 아무도 난 못 알아보는 그정도 난 못생김을 넘어서서 아예 난지 모르는 사람이었어 진짜로 마이너스 10 이랬거든 심하지? 안경을 어릴 때부터 풀이 시작하면 성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 눈이 나빠지니까 안경에서 예쁘다 빨리 먹어봐 무늬룩이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burger, burger, pies declutter 귀신 같다 이거 봐 오 편한 여기 하나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형 우리 형 5층 다음은 2층에 왔고 다음은 5층입니다 지금 공항을 입고 다음은 5층에 온다 그 다음은 5층에 왔어요 4층에 왔어요 야, 5층에 왔어요 아까는 5층에 왔어요 5층에 왔어요 와우! 채트에 그림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